오늘은 모델하우스 인계동에서 출발하여 현장을 가보는 중입니다. 인계동에서도 2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주변에 산도 있고 건물들이 낮아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매우 좋은 듯합니다. 현장 주변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간판들도 보이네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27년 2월 입주시점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많이 오르겠지요. 그래서인지 미래가치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오셔서 로얄층을 선점하시고 계십니다. 서두르셔서 선점하세요.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 투계동 28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이 다 내려다보여서 야경은 물론 동서남북으로 엄청난 뷰를 자랑할 것입니다. 특히 광교산과 광교저수지 뷰는 물론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 있네요. 3분 거리에 재래시상도 있고 광교산 둘레길은 두세시간 코스, 주말이면 광교산에 등산 오시는 분들과 둘레길 산책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바로 3분 거리에 광교산이 있어 온가족 건강은 물론 힐링코스로도 좋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3월 25일자로 변경 계약금 천만원이면 입주때까지 추가금액이 없으며 중도금 30% 무이자, 시스템 에어컨 전실무상, 세대창고 전세대 무상지원 35평 기준 6억 5천부터 28층 7억 3천입니다. 42평형은 거의 마감이며 7억 6천에서 28층 8억 3천입니다. 특히 이벤트 기간이어서 방문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전화 예약 후 담당자를 찾으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